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이미 두 명이 국녀를 보낸 땅청시는 또 새로운 국녀를 찾으러 다녔었는데 이놈이 눈썰미는 이거 이거 점점 더 높아지기만 했답니다. 요번에 여자는 이름이 양옐리라고 불렀는데 이 키도 크고 피부도 엄청 뽀얗뽀얗합니다. 얼굴도 한 이쁘장하게 생겼는데 만약 땅청시 이놈이 평범하게 들이댔더라면 그들도 보지도 않을 정도였었죠. 그러면 이 양옐리는 전에 쇼초이처럼 바보도 아니고 28살이나 된 정상적인 성인인데 어떻게 되어 땅청시 같은 이런 꾀쬬쬬한 아저씨한테 홀리게 되었을까요? 사실 이 여자는 결혼을 했었는데 그날 남편이랑 심하게 다퉜다고 합니다. 하여 가출하여 나와서는 다시는 그놈이 집구석으로 돌아 안간다고 마음 먹었답니다. 이어 직업을 찾으려고 그 벽에 붙여져 있는 구인 광고를 하나 둘씩 멍해서 쳐다보고 있었답니다. 그러자 그런 이쁘고 이 몸매도 좋은 양옐리를 보자 땅청시는 그냥 확 땡기게 되었답니다. 어이 혹시 직장을 구하고 있소? 내 백화수원을 하나 크게 하는데 내 쪽에 와서 일하겠소? 내 월급은 달달하게 챙겨줄게. 네 땅청시가 이 뒤에서 뭐라고 얘기하자 양옐리는 뒤돌아보다가 그냥 화들짝 놀라서는 뒤로 물러나더랍니다. 네 땅청시 그 너무나도 응흉하고 이 더러운 몰골이 그냥 깜짝 놀란 거였지요. 이 양옐리는 피하고 그냥 콧방귀로 뀌면서 거들떠 보지도 않더랍니다. 아이야 지금 나를 무시하고 있는 거니? 땅청시는 진심 빡쳤지만 꾹 참고는 쟤 혹시 돈 관리를 해본 적 있소? 내 회계까지 해주면은 내 한 달에 기본 월급 천위인까지 해주겠소? 그리고 장사 매출에 따라 이 보너스도 또 따로 챙겨주지 어떻소? 응? 천위인이나 준다고? 그 당시에 이런 시골에서 천위인이면 엄청난 돈이었었지요. 양옐리는 확 땡기긴 했지만 또 이내 비싸게 놉니다. 흠 월급을 천위에서 죽였단 말이지. 그러면 내 먼저 가서 회사 환경이 어떤가 한번 체크해보고 그때 가서 다시 결정할게요. 라고 그냥 재서해하며 얘기를 하는 거랍니다. 그러자 땅청시는 이 겉으로는 억지로 웃었지만 속으로는 칼을 갈았겠죠. 양옐리는 땅청시 경운기에 앉아서 그의 과수원으로 가게 되었는데요. 하지만 좀 둘러본 결과 양옐리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답니다. 직원이 하나 없는 것도 이상했고 왠지 땅청시 눈길도 이 으스스 했기 때문이죠. 항상 뒤에서 이 저벅저벅 거리며 따라다니면서 그 자신이 온몸을 이 훔쳐본다는 감각이 들었답니다. 하여 양옐리는 돌아가려고 획 돌아섰는데 말입니다. 하여 그 땅청시는 나무 몽둥이를 쫙 잡고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답니다. 이어 퉁 하는 소리와 함께 이 양옐리는 그냥 단방에 기절했다고 합니다. 그렇게 시간은 얼마나 흘렀을까? 이어 눈을 뜬 양옐리 앞에는 황제의 용포를 쫙 차려입은 땅청시가 보였답니다. 히 제정신 드니? 야 반갑다 야 내 궁전에 온 걸 환영한다. 이제부터 내는 황제고 니는 나를 모셔야 되는 궁녀다. 어? 그제야 그 자신이 몸을 보게 된 양옐리는 화들짝 놀랍니다. 실오리 하나도 없이 그냥 맨 몸뚱이만 그냥 있었고 이미 저놈한테 더려워진 흔적도 있었답니다. 꺄악! 양옐리는 그냥 온 힘을 다해서 비명을 질러보지만 땅청시는 피씨 웃습니다. 니 목이 터질 때까지 한번 소리 질러봐라! 누가 들 수 있나? 뭐 어찌됐든 전에 계산은 먼저 해야겠지 헉! 감히 그 전에 나를 벌레 보듯 했겠다? 땅청시는 이어 또 양옐리한테 온갖 그냥 입에도 담지 못할 짓들을 해댑니다. 그렇게 몇 번은 휘둘러대자 이 양옐리는 어쩔 수 없이 굴복하게 되었답니다. 이어 땅청시는 양옐리를 보고 춤도 추고 노래도 하면서 또 가끔씩은 그가 창조해낸 이 기괴한 동작들을 하게 하였답니다. 그리고 자신은 이 용포를 차려입고 볶음요리에 술을 한잔하면서 착 감상하였다고 합니다. 말 그대로 그 옛날 황제들이 어떻게 뭐 즐겼으면 그 자신도 똑같이 하면서 즐겼다고 합니다. 네! 그 지하 궁전 안에서 땅청시는 진짜 황제였으며 하늘이었으며 아무런 양심과 가책도 없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였다고 합니다. 사실 기록에 나온 건 너무나도 비참하게 나와서 저도 차마 있는 그대로 묘사하기 힘들 정도랍니다. 그런 작은 공간 안에서 아무런 법과 힘이 통지도 없으면 이러한 끔찍한 지옥이 만들어지는 거랍니다. 그렇게 할 걸 다 하고 나면 이 양옐리를 두 손 두 발을 묶어서 안에 그냥 잠가 놓으면 끝! 그 다음에 지 과수원 일도 하고 뭐 장사도 하면서 보통 일상으로 돌아간답니다. 이어 밤이 되어 돌아오면 또 악몽은 시작이죠. 양옐리는 처음에 며칠 동안은 그냥 고분고분하게 따랐답니다. 어떡합니까? 아니면 뭐 또 죽이겠는데?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이 땅청시가 하는 짓거리들은 그냥 점점 더 심해가기만 했답니다. 그러자 더 이상 못 견디게 된 양옐리는 욱했답니다. 야 이 엑스야 좀 그만해라 이 변태같은 놈아 라고 그냥 소리 지르고 말았답니다. 뭐? 지금 국녀 주제에 감이 황제한테 대더니 니니 아이들겠다니 워낙 황제시대의 그 야설에 푹 빠져있었던 땅청시는 그 시절 국녀들에게 사용되었었던 고문 방법도 잘 알고 있었답니다. 이놈은 먼저 양옐리를 기절할 때까지 두들겨 패 놓고는 그 다음에는 또 밖에 나가서 나무들로 뚝딱뚝딱 거리며 뭔가를 열심히 만들었답니다. 이어 눈을 뜬 양옐리 눈앞에는 이상하게 생긴 고문 기계가 떡하니 있었답니다. 뭐 말처럼 위에 타고 이 고문을 진행하는 거라는데 양옐리는 한 번을 당하자 그냥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답니다. 그러자 땅청시는 정복감이 느껴져서 정말로 자신이 황제가 된 것만 같았다고 합니다. 이 법이 힘이 닿지 않은 곳은 진짜 이렇게 지옥으로 바뀌는 거죠. 양옐리는 이 지하 궁전에서 제일 오랫동안 살아남은 여자였었는데요. 그녀는 억지로는 안 되니 머리를 좀 쓰려고 해봤답니다. 황제님 저희 부모님이 너무나도 연락하셔서 가서 그냥 얼굴만 한 번 딱 보고 오면 안 될까요? 그리고는 무조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그때면 저 안심하고 진짜 열심히 모시겠습니다. 라고 그냥 꾸벅절까지 하였다고 합니다. 뭐 이라고? 하 참 니 처음에는 나를 벌레보듯 하더니 이제 내 몸 모조린가 하니 땅청신은 한참 마셔대던 그 고량주 병으로 그냥 퉁 하고 내리깝니다. 그러자 양옐리는 단방에 조용해지는 거죠. 하 니 원래 좀 지겨워질까 했었는데 아주 그냥 니절로 빨리 죽고 싶어 용을 쓰는구나 땅청신은 양옐리 숨통을 끊어서는 또 질질 끌어서 이 땅 위로 올라갑니다. 하지만 혼자서 이 다니기도 불편했던 지하실인지라 시체를 들어서 올라가는 거의 더더욱 힘들고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시체는 또 다른 한 배나무 밑에 묻어두고요. 자 그러면 요번에는 또 어떤 국녀를 뽑을까? 이젠 땅청신 자신도 어떤 국녀를 만나게 될지 두근두근 거리기까지 하였답니다. 땅청신은 옆동네 아주 큰 시내로 가서는 맨날 두리번 두리번 거리며 목표를 찾았답니다. 하지만 연속 며칠 동안 허탄만 치고 말았답니다. 네 이놈 이거 이제 눈이 너무나도 높아져서였죠. 이때에는 2002년 12월이 되었습니다. 땅청신은 또 그의 심장을 뛰게 해줄 국력감을 만나게 되었는데요. 그것도 두 명이었다고 합니다. 한 명의 이름이 왕수의 메이였고 다른 한 명의 이름이 왕예인이었다고 합니다. 두 명 다 20대 초반이었는데 그 중에 왕수의 메인은 이 나이에 맞지 않게 두 번이나 이혼한 경력이 있다고 합니다. 이 왕수의 메인은 남자를 믿지 않고 자기절로 노력하여서 사업을 좀 한번 해보려고 했었답니다. 이 왕수의 메인은 자신이 전 재산을 가지고 이 친구인 왕옹옹이 살고 있는 곳에 찾아오게 된 거였죠. 그리고 그 두 명은 복장점을 차리려고 또 빈 상가를 찾기 위해 나왔었는데 바로 이 땅청신 눈에 들게 된 거였죠. 땅청신은 그때 땅문서를 항상 갖고 다니며 작업을 하였다는데요. 그 두 여자한테 쭉 보여줍니다. 봤소 내 이렇게 큰 과수원을 하는데 사무실 관리원이 좀 필요하오. 쟤네처럼 이렇게 먹물을 좀 먹은 직원이면 더 좋은데 여러가지 사무랑 뭐 회계랑 봐줬으면 해 하는데 쟤네 생각 어떻소? 네 그러자 왕수의 메이와 왕예의 귀가 솔깃해졌답니다. 에? 회계를 우리한테 맡기고 싶다고? 자 그러면 야 우리야 땡큐지 왜냐면 그 시절의 회계들은 이 회사 돈을 그냥 마구마구 떼어먹었던 서도 직접 봤으니 믿을만 했겠지요. 하여 그 둘은 이게 하늘에서 내려준 기회라고 그냥 굳게 굳게 믿었답니다. 그렇게 두 명이 다 이 땅곳이 배과수원으로 가게 되었었는데요. 그쪽에서 먼저 실습을 진행하게 되었답니다. 하지만 그 중 왕경의 애는 왠지 느낌이 이상했답니다. 누가 자신을 항상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았고 또 그쪽을 보게 되면 헐 땅 정치 이누마가 항상 그냥 했어 해 하면서 이 느끼한 웃음을 짓는 거 였답니다. 얼마나 섬뜩했을까요? 하여 왕경의 애는 왕수의 매와 여기 분위기가 이상하니 이곳을 뜨자고 했답니다. 하지만 왕수의 매는 헉 내 뭐 이혼 두 번이나 했는데 세 번째로 못하겠니? 요번에는 뭐니뭐니 해도 돈이 제일이다. 돈만 왕창 벌 수 있다면 어떤 영감 택리어도 좋다. 라고 했었답니다. 네 왕수의 매는 이미 돈의 눈이 먼 거였었죠. 여 왕경의 애는 그냥 어쩔 수 없어 혼자서 그냥 조용히 사라질 수밖에는 없었답니다. 네 친구 같니? 자 그래 뭐서야 내 뭐 또 뭐 걱정할 게 있게? 야 일로 오라 너도 조채야 땅청시는 왕수의 매와 당일로 합방하였으며 아주 뜨거운 하룻밤을 보냈답니다. 이어 사모님이 된 줄만 알았던 왕수의 매는 이 아침이 되어 눈을 촥 떠보자 뭐야 이거 어디야 글쎄 그것은 어제 함께 잠자던 땅청시 집이 아니고 지하실 이었던 거죠. 그리고 자신이 앞에는 같은 걸 차려내본 땅청시가 척 내려다보고 있었답니다. 어이 오늘부터 내는 황제이고 니는 궁련해라 예의를 갖추거라 네 그렇게 또 한 명이 20대 초반이 꽃다운 왕수의 매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가정고문을 당하였다고 합니다. 하여 온갖 수모를 겪을대로 겪은 왕수의 매는 얼마 안 지나서 미쳐버렸다고 합니다. 그 어떻게 당하면 멀쩡한 사람이 들어가서 정신병자가 될 수 있을까요? 그러자 땅청시는 또 왕수의 매까지 죽여버리게 됩니다. 왜냐면 왕수의 매가 정신병자가 됐으니 이놈도 무서웠겠죠. 그러니 위에 세 명과 똑같은 방법으로 숨통을 끊어놓고는 또 다른 궁려를 찾아 헤맸답니다. 그러면 이놈한테는 여자는 뭐였을까요? 땅청시는 자신이 이 수법이 절대적으로 안전하고 발각되지 않을 거라고 믿었답니다.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? 새로운 목표를 찾아 헤매던 땅청시는 일주일 동안 그냥 앞만 돌고 돌았는데 마음에 맞는 여자가 없었답니다. 그러던 중 한 여인이 머리를 스치게 되는데요. 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친족한 15살이 소녀 짱홍이었다고 합니다. 네 이놈은 말 그대로 자신을 낳아준 여자와 자기가 낳은 여자를 빼고는 모두 다 따먹을 수 있는 짐승이었답니다. 때는 2003년 5월 18일 오후 5시였답니다. 땅청시는 당당하게 짱홍집으로 찾아갑니다. 자신이 친누나집이니까 뭐 완전 당당하게 들어가서 짱홍을 데리고 나올 수 있었답니다. 아니 친삼촌이 맛있는 걸 사준다는데 뭘 의심할 필요가 있겠나요? 이거는 진짜 너무나도 어처구니없는 사건이었죠. 아니 누가 친누나의 15살 되는 딸을 납치했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나요? 그렇게 지하궁전으로 꼬셔가 뒤에는 다 그냥 똑같았답니다. 뭐 친족하니 살살 다루어준다 뭐 이런 인간성은 아예 조금만 도 없는 놈이랍니다. 그렇게 땅청시는 짱홍을 한참 동안 또 휘둘러놓고는 또 뻔뻔하게 친누나집으로 달려갔답니다. 뭐 조카가 사라졌다고 그럼 왜 이렇게 앉아있소 빨리 온 산을 다 뒤져서라도 찾아내야지 빨리 가겨 땅청시는 지가 또 제일 처음에 나서서는 쌩쇼를 하기 시작합니다. 그리고는 속으로는 이 친인척들을 또 얼마나 비웃었을까요? 하지만 요번에는 친누나집이니까 한술 더 떴답니다. 누나 이 분위기를 봐서는 10중 8구는 돈을 바라고 납치한겨요. 그러니 애를 살리겠으면 우리 함부로 경찰에 신고 를 하면 아이디예요. 그놈들이 경찰에 신고 했다는 소리를 듣게 되면 확 김에 인지를 죽여버릴 수도 있지요. 네 이 늙은 여우같은 놈은 지가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별하별 수작을 다 부렸답니다. 그렇게 한참을 또 앞에서 지휘를 해가면서 나대고 있는데 말입니다. 갑자기 벌컹 하고 대문이 열렸답니다. 그런데 짱홍이 벌거벗은 채로 온몸에 그냥 상처 자국이 난 채로 달려 들어왔다고 합니다. 짱홍아 내 그 짱홍이 엄마이자 땅청시 친우나는 그냥 짱홍을 와락 끌어안고 엉엉 울기 시작했답니다. 뭐야 이게 대체 어떻게 빠져나온거야? 땅청시는 짱홍이 눈에 띄우기 전에 그냥 조용하게 뒷문으로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 짱홍은 어떻게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요? 네 그 사실은 이러했답니다. 짱홍은 지하실 안에서 한 삐죽이 나온 암석을 발견하고는 그곳에 겨우 가서 손을 묶어둔 밧줄을 미친 듯이 이미 너무나도 오랫동안 축축 안 돼서 썩어서 그런지 그만 툭 하고 끊어졌다고 합니다. 그리고 마침 그날따라 이 땅청시는 가운데 지하실 문을 잠그지 않아서 천만다행으로 도망쳐 나오게 되었답니다. 이어 땅청시 그 인간이기를 포기한 악마짓은 땅청시 누나한테 알려졌었고 이제 뭐 잡아야겠죠. 온 마을 주민들이 그냥 고깽이며 나시멸을 갖고 나와서는 그냥 샅샅이 뒤져봤지만 땅청시는 없었답니다. 네 그 화난 마을 주민들은 잡으면 죽여버리겠다고 그냥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찾아봤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랍니다. 여 한참을 지나자 이 늦다리 경찰들이 첫 도착합니다. 아야 뭐야 뭐니 야 니네 사람도 아예 죽었는데 다들 왜 이리 호들갑이야 그러자 이때 경찰 선생님들 나 여기 있어 나 좀 구해 주어 라고 나무 위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답니다. 네 이 땅청시 이놈은 마을 주민한테 맞아 죽을 것 같아서 엄청 높은 나무 위에 숨어서는 그 경찰들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던 거랍니다. 그렇게 땅청시는 경찰들한테 잡히게 되었는데요. 그의 사형은 엄청난 속도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. 때는 2004년 4월 23일 땅청시는 총살을 받았다고 합니다. 이 시기에 웬만한 사형은 주사로 진행하였지만 땅청시 범죄는 그 성질이 너무나도 악랄하여 머리에 총알을 박아 죽였다고 합니다. 네 이런 총살은 그야말로 정말로 시원한 사이다 총살이었죠. 이렇게 희대의 살인마 땅청시 이야기를 막을 내리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이야기에서 또 짜이제